주식회사 대연회 홍순삼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화재 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숱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0% 무용적 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용적 공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LH시방을 바꾸는데 저희 회사 제품이 나갔고 모든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건설사에 유용하게 지금 접목을 시켜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